어 이번에 질문이 왔어요 어 6월 7일에 청강 하셨던 분이고 간 3일 전 지금 일요일 새벽 1시 30 40분이니까 김소영 님이라고 하시는데 음 문의사항이 있어 쪽지 드립니다 it 업계 이외 회사에 현재 회사 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신청 제안 이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지금 qa 쪽 음 다니고 있는데 병행이 불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어 qa 쪽이셔도 개발 업계에서 일을 하시면 그 이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qa 도 사실은 좀 업무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는 어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특별히 제한이 되진 않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군무시간은 6시 30분 7시 30분 주말 및 공예 군무 없음 음 사실은 회사 다니면서 성공적으로 수료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찬이 성기찬 이란 친구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병특 인데 이직 성공한 친구 있잖아요 어 그 친구랑 나래 어 나 나래란 친구가 회사에서 그 친구 지원팀에서 일을 하거든요 7년차 어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음 그 병행하면서 수요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드실 거에요 사실 그냥 들어오시면 우리가 좀 그냥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 은 사실 게 나쁜 거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니까 근데 교육을 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어떤 안되는 각이 있는 사람들을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회사 일 때문에 라던지 그런 핑계가 너무 심하면 사실 돈 낭비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팀노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엘리트 개발자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개발자 어디 가서도 안 꼴리는 개발자를 목표를 두기 때문에 조금 독하셔야 되요 회사 병행하시면서 수료하시려면 보통은 이제 회사 다니다가 기초까지는 아 내가 그래도 아이티 업계 좀 있었으니까 기초까지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보통은 이제 특별히 막 상황 자체가 결격사유는 없으세요 그리고 회사도 다들 비슷한 시나리오 비슷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근무 시간이 야근도 별로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어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 나래의 경우나 기찬이의 경우나 그냥 어 일반 그냥 풀타임을 하는 친구들보다 더 힘들어 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두 사람이 참 잘 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그 결격사유는 없으니까 그냥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제가 염려 되는 거는 그 그 어떤 사람은 나래나 뭐 기찬이 같이 좀 의지가 있고 좀 독한 사람들은 거의 여가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내가 qa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랑 병행을 해서 이거를 엄청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좋은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 여기 지원하셨던 분이 그 그래도 뭐 기초까지만 떼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그 기초도 못되고 중도 포기하시게 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걱정 어 그리고 일단은 여기 오시기 전에 거의 회사 회사 생활과 거의 여기서 하는 수업 자체 이 두 가지만 거의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뭐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몸이 많이 힘들어 지실 거고 정신적으로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회사 병행 같이 하다가 아니면 끝까지 다니더라도 회사가 진짜 러프하고 그렇더라도 사실 여기 수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디든 좋은 결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대학 입시하는데 뭐 알바 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대입할 거면 그냥 공부만 이제 제대로 해라 이렇게 애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두 개를 병행해서 잘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멘탈적으로도 조금 더 유리하고요 케바케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드네요 어 확실한 거는 어 확실한 거는 뭐 특별히 결격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아마 그 물어볼 거예요 지금 그 회사 다니면서 하시면 여가 없으실 텐데 어 괜찮겠냐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어 어떤 그 개발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게 이런 어떤 어설프게 그냥 10년 하느니 제대로 빡 진짜 막 뭐 1년 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벌면 좋은 거죠 근데 단순히 돈만 보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퀄리티를 항상 있게 되거든요 저희는 어떤 이거를 사업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바꾼다 또는 그 사람이 이 선택을 했을 때 그 분야에서 어디 가서든 꿀리지 않는 어떤 인생 자체를 바꾸는 인생의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를 선택해 준 게 참 고맙다 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어떻게든 정말 좋은 개발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냥 받는 게 맞죠 근데 학생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곰곰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뭐 반대로 병행해서 잘 안 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꼭 된다 안 된다 저희가 이제 허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단 까다로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좀 이렇게 아무래도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하라 이런 측면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 가르치는 것보다 정말 준비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서로 되게 좋죠 프라이드도 강해지고 학생들도 확실한 곳에서 배우니까 되게 약간 신뢰가 두텁고 반대로 우리도 열심히 해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훨씬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으시고 솔직히 IT 개발자라면 또 모르겠는데 QA 상황이셔서 그렇게 막 우월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병행하면서 수료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막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병행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곳과 다른 거는 다른 곳에서는 그냥 병행하면 주말반 만들어서 그냥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각이 딱 나와야 뭘 하든 좋은 결과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을 딱 받을 수 있어서 그냥 그 직장인들 위해서 주말반 받고 그러면 끝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팀노바 스타일상 꾸준히 공부를 안 하시면 다 걸려요 뭐 소스코드건 뭐건 다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좀 더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? 결격은 따로 없어요 근데 내가 시작하고 잘 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좀 하셔서 그리고 1년을 거의 아무것도 뭐 공부하느라 거의 막 다 못 쓴다라는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실제로 거의 가깝고 뭐 그렇게 수료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그런 학생들은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지만 사실은 남들보다 훨씬 힘들죠 안 그래도 힘든 곳인데 그래서 어설프게 하다가 분명히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로는 막 결격사유가 막 느껴지진 않는데 이제 또 팀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유로는 뭐 떨어지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각오가 내가 이거를 직접 해야 되는 이유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막 그냥 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대충대충 하시거나 뭐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저희가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반려될 확률이 높죠 아무튼 표면상으로는 결격사유는 없으신데 본인이 많이 힘들 것이다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고민하시고 신청을 하시더라도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이 정도면 답변 된 것 같네요 이렇게 할게요 한